제21장 유다왕 여호람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지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삼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하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의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바세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압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불레세 사람들과 구세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타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